휴대폰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동시에 도착하는 편입니다 아직도 도착해서 도착한 편입니다 어디로 가실까? 또는 취향에 힘을 당겨주세요 집에서 한 번 더 가실거예요 또는 도착한 편입니다 이곳에 은근히 도착합니다 또 한 번 더 가실거예요 이리 오세요 어 오빠가 앞장먹어야 될 것 같아 평화를 잘 따라가지 우리 꼬리가 바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습니까 하트씨 그렇게 좋아요 들은 채도 안하는 하트씨 난 나의 길을 가겠다 주니라 습길 하트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에요 아이고 잘했어요 다시 찍고 가 시크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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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이렇게 다녀도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하트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여기는 두 번째 비밀의 길 그쪽 아닌데 하트 어디갔어 형아 어디갔어 하트야 여깄잖아 하트 하트 여깄잖아 여기로 가야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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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찾았어 하트 놀랬어 놀랬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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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하트 어딨어 하트 어딨어 하트 어딨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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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아 왜 그러냐 형아 이상하지 제 책임이니 하트야 너 이제 갈아 거 무거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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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미련이 남았어 지금 양계천에 가자 갈 거야 이제 빨리 가 형한테 가 맛있어? 사과만 또 골라 먹지? 밥을 먹어야지 편식징이야 꼭 이렇게 체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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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으면 먹으면 진짜 확 그게 더 징지전을 앞에 둬 살 얘기를 하고 있네 일단 맛있게 먹자 내가 제일 많이 안 먹어? 뱀 가만! 시험부를 좀 있네 저희의 커뮤니티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오늘 운동 완료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원래 여기서 맨날 두 번씩 먹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 요즘 한올도 계속 이렇게 파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날씨 왜 이리 좋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이게 두 바구야? 갑자기 조금 더 가고 부지가 진짜 크긴 한 것 같아 생각보다 동간 이런 것도 여유로울 것 같은데? 밖에서 보는 거랑 달라 저희는 스카이라운지를 가서 커피 마시려고요 저희는 스카이라운지를 가서 커피 마시려고요 처음 가보네요 처음 가보네요 스카이라운지를 스카이라운지를 저기 저기 옆에 너무 웃음 이게 우리 처음 와가지고 1년까지 처음 가볼까? 우와 여기 산 지 지금 1년 됐는데 처음 온 거야 볼 생각을 안 했 와 먹을 생각을 안 했네 30층 바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릴걸? 우와 이렇게 전용 엘빗하고 30층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단지가 이렇게 멋있었다니 무섭다 이거 엘빗이 무섭다 이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네 지금 못 봐주면 무섭겠는데 맛있다 맛있다 사이 맞네? 사이네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높다 너무 좋은데요? 맛있겠지? 결국엔 오빠가 좋아하는 거 맛있겠네 아니야 나 밥 맛만 먹을까? 나는 원래 이거 잘 안 먹는 빵인데 한번 먹어봐 알았을걸? 뭐야 한 번에 다 먹었어 하트? 하띠야 우와 저 먹성보소 하띠야 너 밥 잘 먹잖아 밥 잘 죽어 우리가 뭐야 뭐지? 두 개를 줬게 두 개를 줘면 원래 따로따로 하나씩 먹거든? 잘 봐 봐봐 입 두 개를 다 먹었어 한 입걸이네 한 입걸이 원래 안 그랬거든 야 돼지야 됐어 이제 그만 먹어 일일 권장량 지났어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계속 아껴왔던 발렌타임 30년산을 오픈하는 날입니다 기억나는 게 일본에 있을 때 어머니가 사오라고 했거든 세무서한테 준다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엔 5년 됐을걸 35년? 응 35년 근데 세무서한테 안 주고 그냥 타이밍이 안 나서 우와 우와 대박 좋아 좋아 아.. 둘째 싼 돈이 있잖아. 두 벽 샀잖아. 생각해보니까 편의점에서 산 거니까 내가 세 벽을 다 주고 산 거 아니야? 어. 지금 무제한으로 살았어도 되는데 아, 진짜? 난 그냥 두세 병 사와야 된다. 이 말만 기억을 해서 그냥 모든 술 자체를 두세 병만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당황했어. 와, 잘 먹는구나. 오, 좋지 좋지. 육태하고 한잔 해야지. 맞아, 다들 그렇더만. 아, 오늘 야외 날씨야. 야외 날씨, 그치? 야외. 어디 앉을래? 여기도 괜찮고 아니면 저기도 괜찮고. 그래, 그래. 어. 이런 느낌. 오늘 날씨도 좋고 완전 크로미 피자이네.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절대?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절대? 베페로니, 오빠. 내가 이거 그래, 베페로니. 분명히 우리 보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 자기 주장 강하네. 아니 오빠, 오빠가 쏘는 거 같은데? 오빠가 기분 좋으니까 사라 그래. 그래, 그래. 저희 몬테크리스토 플러스 아메리카노 하나인데요. 따뜻한 걸로 할까? 아. 아? 응. 따뜻한. 아, 이런 테라스 느낌 너무 좋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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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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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들. 누나 일하는데 이겨보리러 왔어요? 응? 호들. 뭘 원하니? 응. 너 지금 원하지. 귀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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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달라고? 치킨과자 줄 것 같아? 응. 음. 치킨과자 먹으러 갈까? 치킨과자 먹으러 가자. 치킨과자 먹으러 가자. 알았어. 간식 줄게. 네, 알았어. 줄게, 줄게. 가자. 가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트.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어, 안 되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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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맛있냐? 알았어, 방해 안 할게, 먹어. 하트 동작. 어잉? 뭐지? 뭐지? 하트가 소파에서 이렇게 베개 위에 자고 있는데 편히 자라고 베개 째로 이렇게 안 와서 방에 왔어요. 그랬더니 약간 둠절하는 것 같아. 둠절? 어때, 둠절? 다시 찾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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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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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